아 차이 크죠 171 때 죽었던 게 175 라서 딸피 남으면 걔가 또 기회가 생기잖아 초반에 많이 했던 얘기가 아 시즌 3에서 내고 죽었는데 이러면서 아 이게 사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레아 맞고 죽었던 피가 이제 막 살아났고 상대한테 또 레벅맞고 죽으면 인세스티드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간고 나 입에 깎아야 된다고 들었나 그러면 임팬 너는 특별히 자신 없어도 들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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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자, 저거는 아직 전해봐요. 히야! 하! K.O. Round 2 Fight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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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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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뜨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꾸 왔나? round two, fight. fight. o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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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쓰러졌는데 몇명 될거에요 리디아도 돼요 근데 임피아가 몰라서 그렇지 리디아 닿는거 보이죠 어? 그만 또 다른 곳에서 으깨비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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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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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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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야트 수술을 한다고? 라운드 2 파이트 어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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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컷기 컷었을 때 약할 때 지금 컸다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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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